청년을 빌려주는 청춘이 만나는 세상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일산 FM 청춘만세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청춘만세 1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청춘만세를 위해 임주연 형 그리고 고정 게스트 이은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혜련 선배님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오늘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춘만세 특급 게스트가 왔습니다 이게 왜 특급 게스트냐면요 현재 청춘만세 갖고 있는 노잼 그리고 특급의 진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계속 어필하고 강한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칭 청춘만세 구원 투수라고 사전에 저한테 소개를 했었는데 청춘만세에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청춘만세 허준, 이재마, 화타,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죠 오늘 게스트로 김성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희입니다 네 멀리 일산 FM에 제가 또 일산과는 전혀 아직까지는 연구가 없지만 오늘은 수원에서 일부러 우리 희철이 때문에 박희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갑자기 아유 예예 제가 소리 지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아까도 보니까 대본을 그대로 읽고 있더라고요 그냥 허준, 이재마 아 이거 열심히 쓴 거예요 이거 나름 그래도 그 보무수 이렇게 읽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 이거 대본을 봤으면 그래도 제가 인사 부탁드립니다 멘트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러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예 그렇죠 아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제 희철이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까고 앞으로는 이 뒤부터는 이제 처절하게 당하는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 수원에서 올라왔고요 저는 어떻게 제 소개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하세요 하세요 아 예 저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난 예 아주 인기 많은 프로그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프로그램 JTBC 히든싱어에서 예 본편에서는 정말 온갖 욕을 다 먹은 국민분들에게 많은 욕을 먹은 그 싸이편 하하하하 싸이편 예 싸이편에서 단 두 표로 예 정확히 두 표로 왕중왕제에 진출한 어마어마했어요 예 두 표로 올라갔어요 딱 두 표로 그러니까요 아니 그 네이버에 히든싱어를 검색을 하면 떠요 뜨더라고요 역대 최저 득표 아 예 왕중왕 진출자라고 최저 득표 왕중왕 다 되니까 맞아요 아 이거 나중에 우리 진짜 제일 자식들이 볼까 참 무섭긴 한데 단 두 표로 그래도 진출해서 이제 싸이형님을 대표해서 왕중왕전에서 멋있는 무대를 제 스스로도 감동받은 감탄한 멋있는 무대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예 슈퍼대디 싸이 김성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역대 게스트분들 중에서 제일 화려한 순식어를 갖고 오셨어요 아 정말 화려하게 자기소개를 했네요 사실 오늘 보이는 날이었으면 더 화려한 제 비주얼을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주얼은 언젠가 나중에 좋은 오프라인 행사로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목소리로 제가 오늘 또 주제에 맞게 재밌는 얘기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너무 많이 돼 아니요 기대하지 마세요 전혀 사실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걸 듣는 분들은 알 수가 없을 텐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지금 약간 도수가 있는 안경인데 약간 굉장히 도수가 심합니다 포스가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볼 수 있을 것 같지 거울 딱 반짝반짝한 선글라스로 일산 FM의 청춘만세팀의 게스트가 꽤 많이 다녀가셨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온 게스트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저녁 7시인데 해가 좀 빨리 지니까 이제 이거 끼고 나가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대본은 잘 보이시죠? 이거 필요 없죠 이거 대본 이거 대본 이거 진짜 던졌어 우리 또 우리 박희철 작가님께서 열심히 쓰신 대본이니까 참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멀리 수선에서 오신 슈퍼데디 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성인형 오늘 멋진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큰 명절이 있었으니까 그것부터 잠깐 얘기할까요? 지난 월요일이 추석이었죠? 아 네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집에서 부모님 집 가서 그냥 푸셨어요 이번에 명절 때 안 내려갔거든요 아 용인? 네 용인 가서 그냥 부모님 집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도 뭐 크게 돌아다니는 거 좋지 않아서 그냥 딱 집에서 딱 보내고 이제 제가 이제 명절 부모님 용돈 드리기 돈이 모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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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 끼를 크게 대접하는 거 교자예요 요즘 중련들이 카드 없이 그냥 캐시 없이 카드로 사는 저 인생 그럼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약간 요즘에는 제사 지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소확행을 위해 저는 강릉으로 아 양양으로 서핑 갔다 왔어요 서핑이요? 서핑 갔다 왔어요 또 새로운 취미를 아 춥지나? 핫하더라구요 아주 핫하더라구요 뭐가 핫했나요? 남자분들 몸매겠지 아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또 래쉬가드가 있어서 그런 거 보기가 쉽지 않을텐데 여성분들은 많이 입으시는데 제가 가봐도 남성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까는 그런 거 네 많이 까는 정확한 표현이니까 까기 위해 이제 가는 거죠 거기 양양이 또 핫해요 또 아니 핫한 건 또 형이 좋아하잖아요 해변 가면 항상 선가스 끼고 다니시고 입으로 아 그렇죠 다 도수가 아니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뭐 얼마든지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 슈퍼대디의 이번 추석은 어땠나요? 아 전 정말 명절이 싫습니다 아 그렇죠 왜요? 아 두 분 다 정말 집에서 이렇게 푹 쉬시고 그렇죠 그렇죠 소소하고 행복한 확실한 행복도 챙기시고 저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명절 전날까지도 제 본업 자영업을 해야 되니까 본인은 새벽 2시까지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차례 준비를 다 또 하고 또 이제 차례 밥 먹고 또 설거지 하고 저희 집은 남자가 더 많이 합니다 참고로 남자가 더 많이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절대 손해를 대지 않으세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 저 혼자 다 한다는 거지 또 형이 손재주가 좋고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해가지고 한 6살 때부터 제사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6살 때부터 약간 이거 약간 아 이거 MSG 안 들어가요 아 이거 안 들어가요 이거 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제가 6살 때 기억이 나? 아 이거는 사실 제 가정사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뭐 얘기할 건 없는데 알겠습니다 예 저는 참고로 저는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 한 2시간만 주시면은 저기 안동 제사음식 바로 딱 세팅 가능합니다 자 이거 뭐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우리 박희철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성묘를 갔다가 바로 이제 또 처갓집 또 진주와 삼천포를 또 아 진짜 많네요 2박 3일이 거의 한 진짜 한 150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잠도 거의 잘 못 자는데 근데 한국 우리 한국 정말 아빠들 우리 남성분들 아 여성분들 같이 포함입니다 요즘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모든 우리 또 명절 지내시는 우리 저기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아무튼 대단한 그런 또 슈퍼데디의 또 역할로 잘 보냈습니다 좋은 추석을 보내셨네요 그럼 희철이는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이번 추석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좀 드라이브를 많이 했어요 운전을 해요 이제? 네 형이 아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는데 두 분이 대학 어떻게 되시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대학교 선후배 아 대학교 선후배신거죠? 오늘 굉장히 프리한 방송이라 듣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실까봐 저는 참고로 우리 희철군을 차로 제가 지금까지 이동시킨 거리가 여기서 지금 한 뉴욕 거쳐서 파리 거쳐가지고 뉴 대장이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간 거리를 제가 운전을 해줬는데 저는 단 1km도 이 친구가 운전한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운전 좀 한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는 아빠 모시고 고모댁도 갔다 오고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엄마랑 같이 드라이브도 같이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이제 그 친구분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러 가는데 제가 운전해서 같이 가고 그분들 참 그 마지막 한 끼가 안 될 거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조수석 안전빡국 잡아봅시다 아니 명절에는 차가 막혀서 그게 사고가 나도 콩 하는 정도지 그렇죠 근데 아니 뭐 다행히 별일 없는 그런 건 없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나중에 형도 드라이버 시켜드릴게요 아 예 제가 보험 두 개만 더 들고 계세요 아 네 이게 사실 추석이라는 거 자체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있었던 설날의 기억도 되게 선명한데 어느덧 추석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 올해도 이제 훅 금방 가겠구나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가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좀 가을이 와서 좀 선선해지겠다 싶으면 어느 순간 이제 또 이제 금방 겨울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약간 좀 이르긴 하지만 좀 각자 올해 2018년 어땠는지 좀 짧게 아 벌써요? 생각나온 김에 연말 특집인데 벌써 연말 특집인데 벌써 연말 특집인데 혹시 느끼는 게 지금 스튜디오 안에 반팔 입고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아우 맞아요 오늘 좀 많이 쌀쌀해져서 아내 아내 반팔 나도 아내는 반팔 입었어 아내 반팔 나는 아야야야 아하 오늘 주제에 맞는 개수가 없습니다 양양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덥다 덥다 막 사람들만 네 맞아요 진짜 난리를 치고 막 진짜 이거 어떻게 사냐고 했는데 아 사실 이 질문은 형을 위해 쓴 거예요 그렇죠 좀 멍석 갈아주려고 왜냐하면 이제 2018년에 김성희는 정말 의미가 있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앞에 설명을 해서 그렇죠 약간 멍석을 본인이 이렇게 깔으셔가지고 앞에 소개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가지고 질문의 의도를 약간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기가 좀 빨리 주연 양 빨리 오래 어땠어요 오래 어떠셨나요 정신없이 달려왔죠 운동 대회도 열심히 하고 단체도 이끌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주연이 형이 작년 9월에 이제 인도를 시작해서 한 이제 한 1년 정도 됐죠 1년 정도 됐는데 1년 정도 됐어요 몸이 되게 좋아졌다 되게 튼튼하고 어깨가 이렇게 난다라고 저보다 스튜티 입었는데 저 굴곡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해 그렇죠 되게 좋아해 진짜 말은 원래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지난번에 좀 추운데 굳이 반팔 입고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건 좀 덜 섹시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렸는데도 뭔가 이렇게 바람이 싹 부는데 이렇게 스쳐가는데 뭐 굴곡이 나는 아 지금 아주 좋으셔 아니 이 후드티가 익숙한 게 지난번에 이 후드티를 내가 입지 않았나 그때 형 춥다고 맞아요 내가 춥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바바리 코트가 됐겠죠 거의 거의 이제 희철이가 입으면 거의 이제 코트가 되는데 아 우리 주현씨가 입으니까 아 딱 핏좋은 그렇죠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역시 남자는 운동을 해야 돼 사실 오해한 거는 이 두 분이 오늘 여기 은주씨랑 거의 같은 색깔이어가지고 사실은 아 그러네요 몰랐는데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아까 안경 안 썼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아 저 두 분은 옷도 맞춰 입고 오시는구나 근데 약간 오늘 컨셉이 저희랑 좀 비슷하신데요 저도 그렇네요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국산 머루와인 색깔이라면 여기는 이제 버건디와인 약간 버건디 네 그런 스타일 혼자 민트색이야 아 네 그런 사항 뭐 이유가 좀 있어요 자 그런 걸로 하고 아 예예예 죄송합니다 그런 걸로 합시다 예 여자친구랑 오늘 색깔 약간 맞춰 입느라고 아 뭐야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 못 봤는데 아니 사진을 아까 보내줘서 아 요즘 참 세상이 좋아요 그럼요 네 뭐 거둬줄미하고 아무튼 너무 기대감이 더치네요 2018년을 가장 의미있게 만든 2018년의 주인공 슈퍼데디 싸이 김성인 형과 함께하는 청춘만세 11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야? 네 이제 시작입니다 공감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일산 FM 청춘만세 추억을 나누며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일산 FM 청춘만세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이어폰만 있으면 함께할 수 있는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 일산 FM 청춘만세는 우리의 청춘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본 방송은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청춘만세 11화는 조금 특별한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시리즈 기획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테마를 나눠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정한 시리즈 기획의 주제는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참고 제가 말대요 아 랭귀지 아 랭귀지 아 랭귀지 그쵸 랭귀지 중요하네요 사실 뭐 2, 30, 뭐 어느 세대거나 말이 다 중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면접 등을 비롯해서 이제 말하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순간이 유독 많은 저희 세대에게 그 말은 뭐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보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세대가 말의 힘과 능력을 가장 돋보이고 싶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성과의 만남에서겠죠 네 사실 뭐 말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진짜 아예 열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 청춘만세에서는 말 그중에서도 이성과의 사이에서의 말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뭐 성인용은 오늘 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이게 한정이 된 거죠 이렇게 이성과의 네 그러니까 말은 오늘 말은 이제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말로 한정을 시켜서 진행해 보려고 아 참고로 저는 저희 대학교 교양 수업 시간이 이제 뭐 스피치와 뭐 이런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다 있으셨죠 네 네 아 참고로 우리 희철군은 당당하게 너무도 A풀을 받은 친구고 아 저는 와우 저는 C풀도 아니고 C를 맞았어요 거기에 그거 수업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잘 나가 아 실전 하시느라고? 아니 왜냐면 그거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팀을 하는 친구들도 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짜 그나마 열심히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말이란 게 참 거기서 배웠을 때 이제 보면 종류가 많더라고요 말에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담도 있고 이렇게 정치적인 말 사람들이 공감을 얻기 위한 말 그리고 뭔가 전달하는 말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제 그렇죠 이성과의 사이에서 뭔가 더 긴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말 우리 희철씨 아우 자꾸 희철이라고 해 희철이 아 여기 그런 곳이에요? 네 그냥 그냥 편하게 하면 그렇게 합시다 아 그럼 아 방송 많이 안 들은 TV를 내고 있죠 지금 아 예 아 많이 들었습니다 바빠 바빠 형이 아 그럼요 우리 희철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인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한 달인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멘트를 하고 진행을 하고 사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군중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연설할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생각을 얘기할 때 어우 굉장한 카리스마 없이 말만 정말 잘 안 해라는 거를 저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카리스마 한 개도 없는데 말은 근데 들려요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걸 정확히 명확하게 딱 딱 딱 고막과 심장에 때려줍니다 아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죠 이성과의 퍼진대 피플이 아니라 그렇죠 퍼진대 퍼진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건 조금 약했죠 많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희철군한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 너무 좋은 자리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아주 오늘 주제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면 원래 평소에도 거의 뭐 이제 입에 모터를 달고 있을 정도로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말이 많고 그리고 원래 아까 뭐 여섯 살 때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이성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전능에 충실한 거죠 정확히 밝히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스무살 이후이고 저는 항상 뚱뚱했고 항상 못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성한테 어필을 더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했어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더 말로 써도 그런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예 이성한테 마음을 서로 잡을 수 있는 전부 다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란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많이 그걸를 뭔가 연습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 지금 뭐 그렇죠 이렇게 유명한 모르는 이성과 대화를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최고의 투표를 받아요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오시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히든싱어 인터뷰는 망했어 인터뷰 영상 봤어요 거의 뭐 망했지 뭐 우리 히천씨만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아마 원 안 잘린 그대로 봤거든요 우리 히천씨가 볼 때는 굉장히 아쉽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못했고 사실은 옆에 싸이 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렇죠 아예 시선은 고장이더라고요 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주제에만 집중해 주세요 아 또 이렇게 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전에 뭐 원래 그 이은주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좀 잘한다는 얘기를 좀 자주 듣는 편 아닌가요? 그때 저희 개수 왔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쵸 저는 약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약간 히천씨랑은 좀 약간 다른 게 저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사담을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좀 더 저는 제가 말을 잘 한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말에도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청취자로서 들었을 때 굉장히 사실 궁금할 정도였어요 아 정말요?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연씨랑 희철씨는 그냥 너무 그냥 어디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에 많은 너무 봤던 이미지 그대로 너무 착하시고 순수하게 생기셨고 우리 희철이는 뭐 희철이고요 그 반전 매력으로 이제 몸이 좋으신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은주씨 같은 경우는 계속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은주씨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궁금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런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또 그런 또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이성에게 하는 말 진짜 편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아 역시 우리 또 핵심을 잘 지켜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1위는 오늘 못 오신 혜련 선배님이었대요 아 맞아요 1위는 혜련 선배님이었대요 혜련 선배님은 그분은 정말 톤이 너무 안정적이시고 아 그래요 딱 딱 취미야 라디오 목소리 같지 않아요 아 잠 깨요 그러면 아니 아니에요 그럼 잠 깨요 잠 깨요 저는 밤에는 오히려 은주씨 같은 제 생각입니다 그럼요 개인의 그런 거니까요 은주씨 같은 목소리가 딱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거였다 한 새벽 2시에서 4시에 희철이 목소리를 들려줘야지 네? 박희철이요?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청춘만세 1화를 들어서 잠이 잘 올 거예요 저는 못 자요 저는 오글거리고 그래서 못 자는데 뭔가 좀 잠이 안 오는 분들 1화를 들으면 잠이 털수로 올 거예요 되게 숫자 많이 나오고 통계 많이 나오고 되게 단조롭거든요 감미로운 게 아니라 양 세는 것보다 더 단순할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죠 오늘부터 잠이 안 오고 우주의 탄생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너무 좋은 멤버들이 잘 운영하시는 방송이라서 꼭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어르신이야? 자꾸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나는 이미 마치 달인이 된 것처럼 갈망하는 듯한 좋지 않아? 형도 프로가 아니잖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가 봅시다 저희 왜 게스트 내리니까 좋아? 형은 형이니까 방금 이은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말을 잘한다 라는 게 정형화된 정답이 없잖아요 어 맞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은 나를 말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아홉 명 중에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한 명한테 나머지 한 명한테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우리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솔직하게 좀 얘기해봅시다 진솔하게 얼마큼? 얼마큼? 얼마큼이요 진짜 아 수위를 지금 물어보시는구나 아니 수위를 형은 살짝 제가 터트리면은 거의 뉴클리어 밤수준의 박희철 군의 모든 블랙 히스토리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라는 거는 이윤주님과 주연이 형이었고 형은 그냥 저는 좀 이렇게 지금 JTBC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냥 그 정도로 그럼 방송 망할 수도 있는데 저 얼음땡댕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주제 얘기를 이제 해볼까요 해볼까요 이제 자 어디까지 열어줄까 이철이를 나를 연다고? 아 그럼요 모든 분들이 궁금한 게 우리 박희철 우리 사회자님의 과거일텐데 형수님 이 방송 제가 듣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 지금 멱살 잡고 일단은 이성과의 이제 관계에서의 말이니까 상황을 한 3개 정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소개팅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왔을 때 두 번째는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 그 무리들 팀이랑 이제 뭐 헌팅포차 이런 곳에서 합석을 하고 싶을 때 오늘 세네요 좀 세 번째는 저희 방송상 옆대로 제일 오늘이 제일 혁신적인 방송이에요 오늘 세 번째는 동아리 같은 모임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좀 말을 걸면서 친해지고 싶을 때 이렇게입니다 혹시 뭐 성인형 다른 상황 제시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 세 개면 충분할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개가 상당히 다 낯선 상황이에요 사실은 많이 소개팅이란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말요? 정식적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남서받을래 여서받을래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때는 왜냐면은 쟁취하셨던 분인 거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뭐 이제 무슨 톡 뭐 이렇게 무슨 메신저가 저희 때는 그런 게 발달된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팬팔 쓰던 시절이죠 아 너무 가졌다 팬팔이요? 메일이지 메일 한 메일 초기 때 아 그렇죠 버디버디 네 엠엠엠 메신저 뭐 그렇죠 다 얘기해도 돼요? 저희는 팟캐스트니까요 형 오기 전에 버거킹 먹고 왔잖아요 그런 거 다 얘기했대요 아 버거왕 그렇죠 버거왕 네 그렇죠 네이톤도 요즘에 애들 잘 안 하는 거 같은데 네이톤이 요즘 3대 차이 언어래요 네 저희는 그 전에 MSN 이제 무슨 무슨 님이 대화를 하는 그 님 붙는 그 MSN 있잖아요 그 그나마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모바일이 아닌 이제 PC로 PC로 했죠 예 요즘 같은 요즘 친구들 보면 이제 PC 뭐 휴대폰으로 예 톡이나 카카오톡이나 뭐 페메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뭐 소개 받을래 사진 보내주고 바로 아니 영상통화 바로 걸어가지고 어때? 너무 이게 빠르고 빠르게 전개되고 바로바로 되는 시대다 보니까 어 저는 사실은 좀 그런 갭을 느끼긴 하거든요 이 주제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나 근데 저는 그러면 공통적인 얘기만 오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특별한 거 말고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주제 벗어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누가요? 아니 누구랑은 얘기 안 할게요 누가요? 자꾸 오늘 오늘 사공이 한 명인데 배가 자꾸 산으로 가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실 이 세 개 중에 소개팅이 가장 저한테는 기본으로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소개팅 했을 때 가장 써먹는다기보다는 제가 약간 어? 괜찮은데 이분? 하고 느꼈던 거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이탈리아 레스토랑? 뭐라 해야 되죠? 이런 약간 이런 데를 갔었는데 분위기 있는 분위기 있는 그런 데를 갔었는데 그 애피타이저가 사실 그런 데 자주 안 가잖아요 되게 먹는 방법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싶은 좀 낯선 이런 음식이 나왔는데 남자분이 먼저 저 사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가볍게 저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되게 분위기를 좀 풀어주니까 그 긴장이 좀 풀리면서 상대방이 되게 좀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준비된 멘트일 수도 있는 거죠 일부러 난해하는 곳에 가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어 맞아요 아니 근데 소개팅 갔었을 때 가장 어렵고 그러는 게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 거잖아요 소개팅을 안 받으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때 어색함이 싫어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주현이 형은 옛날에 소개팅 했었을 때 이렇게 어색함을 푸는 본인만의 방법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뭐 처음 만날 때 장미꽃 한 송이를 존 게 특징이었어요 이건 팬패버야 더 옛날이야 이건 더 옛날이야 아니 장미꽃은 너무 케바케 아니에요? 처음 만나면 장미꽃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그러면서 줘요? 많이 해봤다는 거죠? 아 그 뭐냐 줬을 때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 지나가면 이걸로 가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줬어요 저는 참고로 별로라고 했어요 저 멘트는 아니 왜 가리라고 하고요? 너를 가려라 네 숨으라고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무슨 뜻이지 그거는? 약간 지나가다 민망할 수 있으니까 모자이크 처리는 꽃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지 꽃으로 살짝 가리고 뭐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옛날이니까 먹힐 수 있었다 근데 요즘에 다시 또 한번 먹힐 수도 있어요 그게 아날로그 감성으로 요새 그런 게 대생활아 그렇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소개팅을 처음 했을 때 이거 희철이가 썼던 방법인 거죠?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바로 박희철군이에요 살아있는 소개팅의 전설 아닙니까? 아 여기 제가 이 친구 소개팅했던 분들은 아는데 어마어마한 분들 많습니다 사실 저희 들어봅시다 저희 희철 오빠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아요 참고로 오늘 숨겨진 지인공인 거죠? 아 많아요 오늘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보통 소개팅을 해서 처음에 번호를 받으면 이제 날짜를 정하고 만나기 전까지 카톡을 많이 하냐 안 하냐 그것도 약간 케바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좀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받는 상대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상대방이 대화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가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까지는 꾸준히 보내는 게 서로 이제 만났을 때 좀 낯설지 않은 게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많이 벌써 뭐 만나는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정도만 저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이 말에는 이게 소개팅이라는 거 자체가 좀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게 더 애프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성공까지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근데 거기까진 좋은데 나중에는 괜히 할 말도 없어져서 밥 먹었냐 뭐 했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뭘 하는지 알고 그러면 얘기도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어 오늘은 뭐 이제 뭐 일을 한다고 하면 오늘 잘 끝냈냐 근데 그건 잘 뭐 잘 됐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적정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게 사실은 프로필 사진에서 끝나버려요 사실은 사실은 프로필 사진에서 봤을 때 맘에 들면 사실은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 게 괜찮으면 무슨 말 해도 다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게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문자 시절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소개팅은 아니고 저는 이제 용어만 이제 한정지문 소개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경우 같은 사실 저는 거의 그냥 일시 일 시간 장소 정도만 딱 서로 주고받고 뭐 아니면 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변경을 하거나 요런 것만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났을 때 어쨌든 어색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야죠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 맞네 아 그렇네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죠 오늘 타일이 좋은데요? 아 오늘 주연씨 여러 명을 가령 이제 뭐 오셨어요?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고 어디 식당을 갔어 그래서 이제 뭐 주문하실래서 주문을 했어 네 주문 이렇게 할게요 하고 딱 하고 덮었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지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부터는 만난 다음부터는 사실 말 이 컨텐츠 자체보다는 거기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끌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주씨한테 안녕하세요 예 김성희입니다 그래서 어 어 제가 생산하던 거 너무 이쁘신데요 뭐 그러니까 이런 말 그냥 상투적인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 혹시 식사 당연히 안 하셨겠죠? 지금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자연스럽게 리드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어디를 갈지 한 번은 물어봅니다 혹시 뭐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거의 90% 이상의 여성분들은 아 그냥 예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렇죠 거의 여기 사실 여기에 숨어있는 의도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얼마큼 준비를 하고 왔는지 한번 내가 정답! 거기에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 만날 장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대학로였으니까 학교가 대학로의 맛집이나 아니면 뭐 많죠 네 그렇죠 많은데 그중에서 과연 니가 나의 취향을 어떻게 알고 어디를 데려갈래? 그 정도의 기본적인 이 사람의 매너를 이제 거기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이끌어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제가 하는 말들은 사실은 다 재밌는 말이 되는 거고 아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뭐 좋아하시는지 저 이거 얘기하면 할 말 있어요 제가 최근에 소개팅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보통 소개팅을 하면은 99%는 어디 먹으러 파스타 먹으러 가요 근데 제가 딱 한번 대학로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대학로에 그 정돈이라고 유명한 돈까스집 있잖아요 아 그중 유명하죠 저는 몰랐었는데 아 유명합니다 거기 처음으로 소개팅했을 때 파스타가 아닌 다른 음식을 먹은 데가 정돈이었어요 아 신선하겠다 돈까스 좋아하세요 어 되게 저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신선했었어요 거기 거기가 뭔가 만나러 오면서 어디 갈지 고민했다는 게 느껴져서 사실 첫 인상은 그냥 그랬었는데 그 장소를 보고 나서 확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보통 소개팅을 할 때 일반적으로 파스타나 뭐 이제 그런 데 레스토랑 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맛이나 분위기 상관없이 일단 메뉴 자체에서 오는 피로함이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말이야 사실 말에 대한 컨텐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는 청취자분들한테 사실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긴 한데 사실 소개팅이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봤을 때는 지금 온주씨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흐름을 잘 지키는 게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말 내용보다는 이게 잘 되고 어느 정도 내가 당신을 준비했고 그리고 처음에 상상했던 거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뭔가를 딱 보여줬을 때 호감이 생기면 사실은 그 뒤에 내용은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있어야 돼요 아 상대와 대화할 때 기본적인 메뉴 그건 이제 아 그렇죠 또 제가 또 딴 길로 셀까봐 또 잡아주시는 또 멋진 센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는 딱 소개팅 했을 때 진짜 별로였던 사람은 네 다 좋았어요 생긴 거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막 다 좋았거든요 근데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친구 그 정도면 많이 버시네요 여자친구는 자기 주구하니 확실하시네요 약간 말버리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여잔데 꼰대 맞춰 같은 여잔데 그 정도면 괜찮죠 아 이거 중요한 거네요 나를 칭찬하는 건가 후려치는 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둘 다 아 아 그쵸 이거 중요한 부분 약간 말할 때 자기의 습관이 어떤가 또 한 번은 생각해보시고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평소 내가 안 좋은 습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그 쪼나 뭐 이렇게 어새나 이런 것들 습관 뭔가 잘하려고 욕심부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냥 이제 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형이 말한 대로 기본만 지키는 맞아요 맞아요 그 기본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소개팅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 흐름만 잘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만 좋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왠지 씨 말씀처럼 너무 심하게 뭐 이렇게 남성 우월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비속어를 많이 쓴다든지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기본적인 거기에 대가가 이제 바뀌셨을 뿐이죠 분위기를 풀려고 아주 그냥 욕할 줄도 모르고 예 정말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 우리 있다 아 우리 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분위기 풀고 싶어 가지고 너무 비속어를 막 쓰시는 건 좀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남자분들이 약간 좀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남자니까 아무래도 항상 주도해야 되고 잘 이끌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 못지않게 리액션도 중요하고 그렇죠 많이 들어줘야 되죠 소개팅은 맞아요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소개팅 나가는데 그분의 직장 생활에 불만을 한 두 시간 동안 듣고 온 적도 있어요 아 제가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듣고 이제 막 그때 사실 그분은 전화번호도 몰랐고 그냥 제 주선자분이 그냥 어디에 밥 먹을 거니까 나와 해서 그냥 나가서 처음 만드는 분인데 학교 후배도 아는 동생이었는데 예쁘고 너무 괜찮은 분이었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고 나중에 울어요 막 어머 울어요 첫 만남의 가정사까지 네 첫 만남의 가정사까지 다 해나와서 울어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너무 잘 들어주고 막 저는 대략 그냥 아 예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나중에 나가는데 갑자기 지갑에서 만원짜리 하나 꺼내주시고 어머 상단비 네 진짜 저는 아 내가 저기 오늘 복채 받은 카운셀링을 했구나 복채 받은 느낌 아 포인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소개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 모든 거에 밸런스가 다 맞아야 하는 자리여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흐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정제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언어 사용부터 해서 또 너무 또 한쪽으로 들어만 줘도 안되고 말만 해도 안되고 그 중간에 맞춰서 잘해서 어떻게든 애프터로 이어지는 이 과정 그쵸 을 거쳐서 탄생한 게 희철이에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박희철입니다 이거를 박희철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 아니 주현이 형이 소개팅으로 여자친구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그 때 골랐던 장소가 싫어하는 사람 엄청 싫어할 수도 있는 장소였거든요 순대국집? 어머 아니요 그거 아니 이태리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중간에 카페를 갔는데 그게 애견 카페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과하면 안된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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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니까 사전에 얘기를 할 때 동물을 많이 좋아한다는 아 그러면은 갈만하지 아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배려 그쵸 그런거고 갔는데 되게 그게 먹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개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니까 얼굴을 다 찡그리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개를 처음부터 개 야 옷도 비싼 거 입고 왔는데 개가 올라가가지고 그 옷 다 더럽히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텐데 그쵸 근데 그때는 이게 말 그대로 정말로 어려운 게 그래서 그래서 그때 장미꽃과 개를 동시에 아니 이 두 사람은 내가 제가 저기 본 적은 없지만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는 주현이 형의 천생연분으로 네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축가는 제가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다음으로 두 번째 상황인데 어 그 친구들이랑 같이 헌팅포차를 갔어야 아 근데 거기서 내가 이상형을 만난 거예요 맘에 들어 일단 가보긴 했어요 그런데 뭐 아니 뭐 그렇다고 가보긴 했냐고요 가보긴 가보는 사람 얘기를 해야지 홍대를 주름 잡던 박희철아 아 그런데 웬걸 언제나 꿈꿔왔지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네 이상형이 앉아있습니다 네 네 어 말로써 뭐 30년을 승승장구했던 성인형 아 여러분들이 오해하신다니까요 저는 비결이 있다면 저는 첫 여자친구를 24때 사귀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도요 아 제가 진짜 20살 때부터 19살 때부터 좋아했던 아가씨한테 어 군대 가기 전까지 30 10번을 차이고 그 다음에 5번 차이고 4 30번을 차인 거를 채운 다음에 여성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외모로 가꾼 다음에 그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음 네 이게 30년 승승장구라면 아유 위험한 표현이에요 아니 제가 모에 대한 승승장구라고는 저희 flipped 그 만약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협석에 은 성공해서 내가 맘에 드는 이송에 있는 팀이라 네 근데 그때도 중요한 게 이제 어색함이 없어대잖아요 특히 한 bunch의 특징상 짧고 굵게 또 남자가 smartest해서 주도해야 되는 분위기도 많이 입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제가 압니다. 남자분들에게 좋은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자기 친구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죠. 그렇죠. 자기 모임에서 꼭 타겟이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진짜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오늘 제가 박희철을 더 까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여기는 헌팅 포착 아니에요. 여기 헌팅 포착 아니에요. 저랑 뭐 합석할 거 아니잖아요. 아 이게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을 주셨어요. 아 이게 그러면 다들 헌팅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리는 것 같아서 바꿀게요 상황을. 아니요. 괜찮아요. 미팅으로 바꿀게요. 미팅. 미팅은 더 실속이 없어요. 헌팅? 차라리 헌팅이 더 나아요. 헌팅. 그리고 두 번째. 술자리 가면 게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술자리 게임이 점점 무르익다 보면 좀 가끔 표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실록실록 올라가시는 정수차 여러분 제 본명은 참고로 성인입니다. 이미 나오는 게 자체가 저는 일단은 기본 식구금 깔고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수위가 진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돌을 넘으면 안 돼요. 너무 그게 목적이냐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약간 좀 분위기를 그렇죠. 이제 좀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흔히 얘기하는 게 정석적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술을 많이 먹어야 되고 두 번째가 약간 좀 술 게임을 통한 스킨십 스킨십.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술 게임 할 때도 뭐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서 3단계 4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잠깐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왜 자꾸 이윤주님 왜 자꾸 성인형 눈치를 약간 보는 것 같은 이게 우리가 저분이 너무 어디까지 가실까 아니요. 걱정 약간 약간 그런 눈빛이 약간 좀 극치는 보는데 난 듣고 싶다. 어머 티났다. 어머 티났다. 아 근데 확실히 게임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고 거기 집에서 DVD를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그거를 잘 구분하는 순간부터 사실 그 사람이 오늘의 승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새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거를 잘 구분을 못해 술 먹으면 이런 자리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낯설고 같이 친구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풀려다 보면 자칫 이제 과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친구들과 뭐 이렇게 해서 얘가 재밌고 내가 재밌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주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보여주기식이래 그런 것들 보통 그런 분들이 근데 많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혼자 유재석 혼자 강호동 다 했던 분들이 결국은 집에 갈 때 혼자 갑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결국은 그래서 그걸 아는 선수끼리 모였을 때는 또 각자 또 너무 또 살아요. 우리 또 살인은 잘 살인 사람 하나 있는데 여기 생각을 할 때는 좀 친구들끼리 가게 되면 그런 데 가는 역할을 좀 정하는 게 좋은 게 있죠. 아 중요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멤버를 꾸릴 때 약간 좀 재밌는 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좀 이제 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다큐멘털 MC처럼 진행할 수 있는 애 그렇죠. 이게 야구랑 비슷해요. 야구가 이제 보면은 선발 투수가 이제 5회까지 이제 딱 안전적인 구위와 이제 제구력으로 딱 게임을 책임지고 힘 떨어졌을 때 이제 그 다음 중간 게트지 나와서 또 책임지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이제 승리를 결정짓거나 혹은 이제 패배를 이제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잠깐만 이 주제가 이게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또 뭐예요. 빨리 말해.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한 사람을 찝어서 그 사람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아 이 와중에서도 단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아 개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를 더 버티는 거죠. 아 근데 나는 제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이 부담을 오히려 안 느끼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저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오히려 상대방이 좀 좋아 아니 그건 잘해야죠. 그거를 잘 얘기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은주씨가 말씀하셨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확실히 그러니까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여기 있는 뭐 그 자기가 또 책임지겠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뭐 여기 뭐기분들 너무 다 예쁘고 막 다 챙겨주고 다 해주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절대 매력이 없죠. 이 얘기 듣고 그런 거고요. 물론 제가 모든 여성분들의 대변자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은 나에게 매력이 없죠. 그렇죠. 그런 분은 이제 일대일로 만난 소개팅에서 이제 나에게만 이제 음 그러니까 나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만 다 이렇게 괜찮지만 그 중에서도 네가 제일 좋 괜찮다라는 뉘앙스는 풍겨줘야 이제 핵심이 나왔습니다. 뉘앙스를 잘 풍겨주는 그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써먹으실 거 아니죠? 여러분은 지금 슈퍼대디 슈퍼대디 김성일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품격 음악 아직 죽진 않았지만 도움은 주죠. 제가 항상 저는 이제 그냥 많은 후배들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처음에 이제 선발로서 자리를 이렇게 좀 유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를 역할로서 하고 이제 뒤에 마무리나 이제 뒤에 또 혹시나 이제 서로 각자 마음이 만든 사람들끼리는 그거는 알아서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이제 처음에 아까 자리에 합석을 딱 해서부터 진부하게 아 혹시 몇 명이서 오셨어요? 뭐 해서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냥 아유 아까 어떻게 해서 봤는데 그냥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말을 걸 때도 혹시 저희랑 이렇게 하실래 뭐 술 한잔 하실래 그런 것보다는 너무 진부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재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까부터 봤는데 계속 한 잔 하고 싶었는데 이제 술 몇 잔 들어가서 겨우 용기 내서 왔다. 시철이 맨턴이 이거구나. 마치 술이 처음처럼 이래서 왔다고 만약에 참이슬을 먹었으면 내가 거기 안 왔다고 어머나 어머나 참이슬을 먹었으면 내가 안 왔을 거야. 근데 처음처럼 어떻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어머 나 이런 오빠들 수집에서 본 것 같아요. 얼굴 색깔은 하나 안 변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같니 하면서 그냥 딱 앉아도 되지 하면서 살짝 오히려 처음에는 좀 건망지게 앉아도 되지 어차피 뭐 존댓말을 해도 또 그냥 또 별로 안 좋아할 거잖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되 나중에 점점 이제 예의를 갖추고 점점 더 이 사람한테 생각보다 이 사람 괜찮네 나는 아까 저기랑 좀 반대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는 살짝 조금 불량하게 살짝 조금 그냥 뭐야 난 나쁜 남자라 호기심을 개발할 수 있는 천상은 조금 나쁘게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고 불특정 다수의 공간에서 말 그대로 타겟팅을 해서 딱 간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좋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 좋은 모습을 조금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면서 외려 이제 역호감을 사는 거죠. 그런 아까 소개팅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조금 필요해요. 이게 주제와 연관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다음에 아까 은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팁들을 좀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음에 드는 내가 당신이 마음에 드러나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왕 용기 낼 거면 확실하게 용기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헌팅하는 자리에서는 확실히 유머러스한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술자리다 보니까는 재밌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자리가 일단 분위기가 돼야지 그 분위기에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거나 무겁지 않게 그렇죠. 껄딱거리지 말하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 아 오늘 난 진짜 오늘 아주 그냥 꽉 그냥 내가 오늘 버닝할 거야. 어머 부담스러워. 어머 부담스러워. 그렇지. 이런 느낌만 너무 주지 너무 또 우리 희철이 같이 너무 그냥 아 우리 또 다음에 언제 만나서 또 영화 보지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버닝할 것도 없고 핫직스 6개 먹고 왔는데 나 오늘 잠이 안 와 이러면서 나 오늘 잠이 안 와 이러면서 나 집 멀어 이러면서 불타는 밤이다 이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고풍기 역시 고급 방송 김성인 씨와 함께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대? 너무 난잡하지 않대? 또 너무 아까 소개팅보다 더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소개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대방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가 된 거고 경험당입니다. 계속하세요. 남자분들은 소개팅 자리보다 이런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자리가 더 어렵나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소개팅은 여자도 일단 문구 쪽으로 동의를 하죠. 깔려있는데 여기는 이제 해봐. 그렇죠. 어디 해봐 이런 느낌이야. 해봐. 전쟁터예요 정말로. 어머나. 지나간 얘기로써 간단한 하나의 구분을 드리려면 클럽과 나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럽 옥타곤이나 앰비나 이런 데 같은 클럽과 아니면 서울관 이런 데 같은 서울관. 저 일산에 샴푸 있어요. 샴푸 터널 같은 나이트라 가장 큰 기본적인 사전적인 저기는 그거예요. 나이트에는 있고 클럽에는 없는 게 이제 나이트는 입장료가 없고 웨이터가 있고 부킹이 있고 클럽은 그 나머지 없고의 차이인데 나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편해요. 자본주의답게 돈만 내고 웨이터한테 또 적당한 대가만 지불을 잘해주면 이렇게 여성분들을 알아서 내가 저는 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좀 야리야리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잘 이렇게 모셔와 드린다. 그런데 그런 대신에 말 그대로 돈이나 외모나 말빨이나 이런 걸로 서로 경쟁이 심한 곳이 나이트고 헌팅포차 같은 경우는 클럽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그런 거 외적인 요소 없이 온전히 내 스스로의 매력으로서 상대방의 어필을 해야 하는 그런 또 곳이에요.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구나. 오늘 주연 씨 좋아. 한 방 한 방씩 딱 딱 보내주셔서 정말 그래요. 나이트는 진짜 안 돼도 웨이터의 도움이란 게 있잖아.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오늘 비상금이 있는데 저 다 드릴 테니까 저분한테 말 한 방만 걸어주세요. 나를 대신할 누군가가 있구나. 춤만 추러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얘기를 걸려면 딱 봐도 탁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선수고 그분들은 박사님이고 그분들은 도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우리 헌팅포차나 이런 클럽 같은 데서는 정말 승전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매력만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이다. 거의 99% 왜 먹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해서 그거를 뒤집기 위해 또 발버둥을 치는 거죠.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약간 오늘 희철 오빠의 대본과 많이 벗어난 게 저 오늘 이러려고 왔습니다. 약간 대충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박희철 오늘 대본을 그렇게 열심히 안 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썼어. 진짜 열심히 썼어. 왜냐하면 나도 나한테 생소한 얘기니까 아무래도 나도 잘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이 상황에서 또 도망가는 나 잘 모르니까 진짜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책도 많이 읽고 Be honest. Be honest. 제발. Be honest. Be honest. 제발 좀. 정직하게 되자. 제발. 비가. 이거 엄마가 듣는 거 아닙니다. 희철 씨. 아니 뭐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없는 거 없다고 얘기하죠. 있으면 제가 오늘 고삐 풀었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어머. 아쉽네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건데 사실 이게 저희가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전화 희철이가 뭐 맨날 나가서 여성분하고 대화하고 이거 절대 안 되고요. 사실은 그날 상황 그날 저희 옷차림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그나마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더 확률을 높이고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게 아까 은주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당하지 않는 것만 기억해 보고 절반은 가는 거죠. 그럼요. 은주 씨 말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돼요. 어머나. 언제나 진짜 과해서 문제고 여성 입문에서 나답지 않아서 문제인 거고 그럼요. 그게 가장 저도 오늘 은주 씨 처음 뵙고 처음 얘기 듣는데 하시는 말씀 여성분을 대표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실패했던 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들 다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늘 남성 청취자분들은 우리 은주 씨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임이나 동아리나 이런 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연락처는 알고 있어요. 동아리나 모임에서 공유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랑 모임에서 만나서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 그렇죠. 맞아요. 일 때 어떻게든 한번 말을 걸어서 친해지고 싶고 밥도 한번 같이 먹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약간 꼭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도 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되면 근데 그 동아리를 나가야 되고 그렇죠. 모든 위험을 알바를 그만둬야 되고 그러니까 분명한 연관관계는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끈끈한 고리는 아닐 때 사실 이럴 때는 뭔가 큰 그런 도움이 그러니까 큰 하늘이 도와주던 누가 주변에서 도와주던 뭔가 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걸 깨려면 근데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한 대화를 연출하더라고요. 연출 사실 제일 좋은 거 연출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이게 연출이 좀 동일한 게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물어봤어요. 실제로 동아리에서 사귄 형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사귀는데 어떻게 사귀게 됐냐고 하니까 그 이제 여자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뭐 어떤 영화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우연히 영화표가 생겼는데 네가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들어서 혹시 같이 보러 갈래?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 사이는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너한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걸 슬쩍 어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끝나고 밥도 먹고 싫진 않았네 그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랬어. 다들 병원당이 나오는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가도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걸 알게 되면 나한테도 약간 호감이 생긴다.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네. 어 그렇죠. 맞아요. 기억력은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나 나는 호기심이 있네 라고 하면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이래서 중요하게 평소에 잘해놔야 된다는 거야. 평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됐을 때 아까 소개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평소에 내 말 습관과 그런 걸 이제 물어봐서 고칠 건 고치고 맞아요. 할 거나 하고 이게 헌팅에서 이어진 상황이 소개팅으로 이어졌다라는 걸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헌팅이랑 좀 느낌이 다를 느낌은 좀 다른데 약간 그 뭐지? 매치하는 그런 대화나 이런 걸 할 때는 태도는 약간 비슷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소개팅이랑 좀 다르게 이 사람이 이미 아이스 브레이킹 돼 있으니까 맘에 들어간 사람이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신경 쓰이고 그런 걸 주변에 좀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이건 주변이 되게 중요해. 미리 얘기를 밥 먹거나 이럴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너 이제 그런 거 이게 잘못하면 집착이 돼버리거든.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 나한테 너무 많은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좋아한다고 하면 어 나도 좋아하는데 혹시 나중에 사진 좀 너 그럼 같이 보러 갈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가 관심 있는 분야는 나도 관심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혼자 하면 좀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쓱 가까워지는 어 맞아요. 저는 그냥 밥 먹을 때 옆에 그냥 앉았어요. 그냥 혼자 먹기 때 오 네. 혼자 먹기 위해 그냥 앉아서 물어봤어요? 저 맛있어 보이는데 뭐 모두 지우겠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앉아가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어요. 어 그러면 그거 약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리고 장미 것을 줬어요? 그랬으면 아마 그랬으면 아마 그 뒤로 못 받겠지. 그렇게 한 두세 번을 근데 그 친구가 좀 유독 혼자 먹는 친구였고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못 다가가는 스타일 있잖아요. 말 걸기도 힘든 스타일.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왜냐면 처음부터 그분들 분들은 관심을 많이 받고 많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서 말 없이 그냥 같이 그냥 옆에서 밥만 먹었어요. 한 세 번째쯤 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 앉으시냐고? 알아요. 저를 알긴 아는 사람인데 뭐냐고 왜 그러냐고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대화를 하는데 포인트는 거기서도 말을 길게 안 했어요. 그냥 짜증게 그냥 밥 먹고 이렇게 한 세 번 먹고 혼자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게 낫잖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좀 이렇게 약간 무심하면서도 자정함을 어필하셨구나.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치밀한 계산 속에 이루어져요. 이건 다 여러분 치밀한 계산 속에 한 겁니다. 남자들의 무심함이 무심함이 절대 없군요. 이게 치밀한 계산 속에 이루어지고 많이 그 사람을 생각을 하되 상대방이 일단은 뭐를 좋아하는지 아까 박희철이나 이제 은주 씨나 이제 주현 씨가 얘기했던 거는 뭘 관심사가 공통적인 게 무엇이고 뭘 좋아하는지부터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실패하지 않는 거는 싫어하지 않는 것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다라는 거를 너무 한 번에 훅훅훅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도록 천천히 꾸준히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은 없는 분이 있는데 되게 여자를 소개팅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실패하는 분은 근데 이건 제가 들어봐도 실패할 만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윤주 씨랑 저랑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저는 완전 완전 풀무장을 하고 가서 넌 오늘 나랑 안 사귀면 끝이다. 어머나 아니 부담스러워.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끝이야. 이런 이런 뉘앙스로 팍팍 준대요. 요즘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소개팅 나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 봤어요. 그런 거는 그래갖고 저희가 맨날 욕을 하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소개팅에서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 계세요. 한 두 번 만나고 바로 고백 들어서 넌 나랑 안 사귀면 다시는 안 볼 사람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이 많은 남자들을 맞춰놨어. 그런 분들은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안 되는데. 그 멘트가 언제 나오냐면 거의 드라마 후반부에 나와요. 그 멘트는 이미 서로 다 눈 맞고 다 서로 마음속 확인하고 언제 서로 고백할래 라고 막 이럴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백은 사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백이란 걸 안 해도 사귀고 있는 건데 그렇지. 요식행이 그렇죠. 요식행이 법률용으로 법대 나온 사람으로서 저런 날짜 다 잡아놓고 프로포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랑했잖아. 자기 법대 나왔다고. 저는 요식행이 성관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박희철 군의 또 학교 선배입니다. 남을 상대방을 높이면서 같이 올라가는 어디를 왜 높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얘기했던 거에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과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가장 나답게 하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키우고 그리고 이제 뭐가 됐든 재거나 말로 여지를 두지 말고 용기를 낼 거면 확실하게 내자. 정리가 깔끔하네요. 제일 중요한 말은 희철이가 있네. 1g의 용기가 1톤의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대박 이건 생각이 많다. 왜냐하면 오늘 약간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해주셨어요. 이런 게 역시 말의 말의 힘이죠. 100마리 1000마리 친화력이 좋고 할 수 있는 비결이 제가 말을 잘해서 아니면 제가 외모가 어떤 연예인 비슷해서 전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누구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순간에는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고 이 사람과 마음을 조금 나누고 싶은 그런 진심을 제가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사실 연습을 했어요. 저도 원래 저를 감추던 사람이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말이 붙어서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항상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서 그 사람과 더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진심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희철이한테 유일하게 그런 형이었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오늘 청춘만세에서는 이성관계에서의 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되었군요. 아니면 다를까 약간 어려운 걸 넘어서 난해한 되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주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저도 그래요. 진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가볍게 이런 얘기 많이 하러 왔는데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철저하게 자기 역할에 맞춰서 이렇게 잘 자기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 보니까 장난스럽게 내가 너무 개그스럽게 해서 안 되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말도 마음도 들었고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가는 영광이죠. 아니 지금 뭐 거의 연예인 다 됐네 지금 너무 무게작 저는 형이 이렇게 너무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얘기를 했는데 형이 진지한 표정 지으면서 얘기할 때가 난 제일 웃겨가지고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진지할 때 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오늘 멀리 수원에서 저희 청춘만세를 위해 와주신 성인형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낌없이 솔직하게 경험을 나눠주신 윤주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많이 윤주씨가 오늘 진짜 오늘 하드캐리 하신 아 그래요? 주현이형은 여성 출연자 없었으면 큰일 날까 네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주현이형은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아 저 옷 터질 것 같아 좀 있으면 안 돼 네 저희는 이제 12회에 더욱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